징크스 신내봐 한 번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헤카림 상대로 갈게요 드가장아 보자 탑은 그냥 최대한 파밍하게끔 내버려 두고 미드 바텀 위주로 게임 굴려야겠는데 야 이러면 터졌다 아우 씨 까비 오늘 급하게 했나 보다 그냥 가지 말걸 아우 씨 허허 참 이거 난감하네요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죽은거 에반데 야 씨 그걸 죽으면 어떡해 말도 안 돼 까비 까비 6렙 되나 이거 여기서 마나 좀만 채우고 6렙 찍힌 다음에 잡으면 되거든요 나이스 브라보 이렇게 천천히 풀어가면 돼요 야 여기 헤카림 간다 야 내 쪽으로 끌어주지 아휴 아깝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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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들 너프좀 같은 소리하네 나니까 이 정도 한거지 아님 말고 컷 컷 아휴 너무 아깝다 잠깐만 탑 CS 사이 30개 바텀 CS 30개 미드 CS 30개 무슨 일이야 더 근가 전부 다 30개씩 차이가 나네 종합 100개 정도가 차이가 나네 이 정도면 오히려 좋은 걸지도? 낫배드? 아휴 이거 11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겁나 빠르네 겁나 빠르네 어디가 와드일러나? 생일 축하 야 저거 제리가 저게 안 죽어? 야 그래도 이건 먹을 수 있겠지? 야 말파이터 어디있냐? 야 저게 안죽어? 오메 말도 안 되는 거 야 씨 헤카림 진짜 잘 도망간다 저걸 사네 이거 룰루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올리자 아 야 제리 수운 샀다 이러면은 제리 말고 룰루 노리면 돼 룰루도 사실상 제리의 본체 중에 하나라 척을 차치했습니다 나만이다 야 지게자 가보자 네? 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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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제리를 못 죽이니까 그 옆에 있는 룰루를 죽이면 됨 참 쉽죠? 어차피 제가 벤시를 사가지고 저쪽에서 나를 못 잡아 스킬을 나한테 하나 쓴 다음에 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룰루 상대로는 벤시가 좋은 겁니다 아 벤시 풀렸다 와 씨 타이밍 얄궂은거 봐 어쩜 이렇게 딱 궁 쓰자마자 와드가 착착 박히냐 근데 제가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봉허까지 딱 올려주면 사실상 나는 더 이상 할게 없어 템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빌드 같아요 아우 야 수홍쿨 빨리 도네 징크스 신내봐 한번 아 사랑한 것 이 장면은 아프지 않았네 2-3 4-4 5-4 5-4 5-4 4-4 5-4 5-4 6-4 5-4 6-4 온벨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가리 죄죄 Not bad 피드리 이런 캐릭이였나? 재재